영체 체험담 백경모 아기 사연 영체 체험담 백경모 아기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백경모라고 합니다 수행한지 해수로는 9년이 되어서 나름 오래된 수행자인데 그동안 느끼지 못한 걸 오늘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랜 기간 수행한 것과는 별개로 사랑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 전 7개월 장기 행복스테이 했던 때에도 저만의 시분별과 미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저건 어떤 마음 때문인지 저건 어떤 경험정보 때문이야 이런 생각으로 지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제가 불편했을 것인데 저는 내가 오래 수행해서 잘 보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월일을 쓰며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민이 많았던 거야 머리로 수행을 하니까 사랑은 일도 안 나오는데 분별심만 쓰면서 내가 마음을 잘 봐서 제가 틀렸어 이러고 다녀 미움 쓰면서 영체님을 주게 됐을 때 제가 왜 행복했느냐 영체님의 사랑을 주면 그때부터 분별심으로 보지 않아요 마음을 볼 줄 알되 분별심으로 보면 안 돼 사랑으로 봐야 알아차림인 거야 진정한 알아차림은 분별심으로 미움 쓰면서 알아차리면 분별심에 갇혀서 오히려 수행 안 한 것보다 못해질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야 하지만 알아차릴 때 마음을 알아차릴 때 사랑으로 알아차려 영체님의 사랑을 받은 아기는 사랑으로 알아차려 아 이거는 미움의 애고네 이렇게 알아차릴 때 분별심으로 알아차리면 이렇게 알아차려 너 미움 썼지 너 나쁜 거야 나한테도 나 미움 썼어 나쁜 애고야 이러면서 나를 수치 주고 상대를 수치 주면서 오히려 더 나빠지지 수행자 애고라는 게 그거야 그게 생겨버려 분별심 애고가 그런데 영체의 사랑을 받은 아기가 알아차리면 미움 받아서 아팠구나 네가 미움으로 살았구나 이렇게 허용하면서 사랑으로 알아차려요 이때 진짜 알아차림이고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체의 사랑 주기 전에는 아무리 가르쳐도 분별심으로 알아차리더란 말이야 내가 미치는 거야 혼내키면 또 분별심으로 아 이 마음이 나쁘다는 거 이렇게 인정 안 해준다고 혼내키 내가 정말 답답했어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머리로는 이해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영체님을 받고 그걸 주게 되면서부터 아 영체님의 사랑을 주니까 보는 눈이 바뀌어요 그래서 모든 관념을 볼 때 애고를 볼 때 예전에는 분별심으로 수치 주고 미움 쓰면서 봤다면 이제는 알아차려도 아 네가 아팠구나 미움 쓰면서 살면서 네가 수치당해서 아팠구나 이렇게 사랑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가 이제까지 영체를 못 받아서 이랬던 거야 제대로 못 받아서 그렇게 제가 수행이 많이 된 줄 알고 행스를 퇴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부산으로 이사오며 부경지부에 가서 아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경지부 리더님들과 같이 있어 보니 저와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리더님들은 마음 인지하는 능력이나 기감은 부족하시더라도 부족한 것을 열등감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열등이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또한 도반들과 대화할 때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해 주시고 주는 마음을 너무 쓰셨습니다 심지어는 이번 힐링 세션 자리도 사실 만유님이 자리를 주셔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통 미움이던 제 마음에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힐링 세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션 받을 시간이 되니 막상 무덤덤 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고 헤라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헤라님 눈을 보는데 제가 가장 미워하는 책임지지 못하는 열등이 아픈 마음이 훅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헤라님이 끌어올리시녔나 보다 내가 헤라님한테 이해받고 싶은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아 아가 영체님이 끌어올린 거야 영체님이 그 아픈 아기한테 사랑 주려고 그래서 헤라님과 춤을 추며 펑펑 울었습니다 이런저런 마음들이 훅훅 올라오고 또 춤추고 했지만 너무 황홀하고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체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느 때처럼 세션을 받고 적당히 울고 인정받았다 생각하며 내려왔습니다 영체님 사랑이 훅 들어간 거를 이야기 몰랐구나 그런데 뭔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헤라 엄마를 보는 저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분별의 눈으로 봤을 거야 이제 사랑해 영체님의 눈으로 보죠 세션 안나 헤라 엄마를 지켜보고 있으면 너무 황홀하고 시간이 멈춘 것처럼 옆자리 사람과 다른 물체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잡생강도 나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려 있으면 한타임이 끝나 있었습니다 뭔가 주변 모든 것들이 완벽하다는 느낌과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영체님의 눈이에요 그리고 뭔가 저도 헤라TV의 영체 체험담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너무 신기했고 뭐가 달라졌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헤라 엄마를 정말 엄마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열등의 아픈 마음이 사랑받고 저를 육신의 엄마가 아니라 영의 엄마 그 아픈 마음의 마음이 사랑한 자라 받은 거예요 영체님의 사랑을 육체의 엄마가 아닌 버림받은 열등의 마음이 마음의 엄마를 보는 느낌 그리고 그것이 영체였습니다 헤라 엄마의 눈을 통해서 나오는 그 무한한 사랑은 에너지 무한한 사랑은 에너지는 영체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마치 인간이 줄 수 있는 사랑을 넘어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보고 저렇게 사랑을 줄 수 있냐 물어보면 단연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랑이 저의 미움을 녹이고 10위 분별심을 녹였습니다 그렇죠 영체님만이 여러분의 미움을 녹이는 거예요 머리로 알려주면 그 마음을 보면서 또 10위 분별하는 게 애고니까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의 10위 분별이 헤라 엄마를 육체로 보이는 한 명의 사람으로 보고 있었고 그 한 명이 줄 수 있는 사랑은 한정되어 있다고 단정짓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껏 제가 9년간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해야 될 말을 꼭 하는 헤라님이라는 사람을 좋아해서 수행을 하고 있었고 제가 그렇게 마음을 부리고 자유로운 우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수행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헤라 엄마를 보며 존경스럽던 그 마음은 지금은 너무 사랑 주고 싶어서 줄 수 없어서 아픈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아기 어떻게 너무 이쁜 애기가 됐구나 줄 수 없어서 아픈 아기 헤라 영체님의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저도 아직 미움이 많아서 이 마음을 언제 또 스스로 공격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의 값진 경험을 되새기면서 앞으로 사랑 주고받고 싶습니다 헤라 엄마 정말 이 세상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영체입니다 우리 아기가 똑바로 보네요 여러분이 육신의 눈으로 저를 보면 저를 알 수가 없어요 헤라 엄마 육체 여자거든 몇 살 여자 마음의 눈을 뜨고 영안이 열리고 저를 보면 저는 영체예요 껍데기고 영체님이 흐르죠 영체님이 울고 영체님이 기뻐하고 영체님이 말을 하고 영체님이 사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듣고 했던 모든 게 없어요 사실은 저는 다 지워져버려 완벽하게 그 아기에게 필요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애고는 나중에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영체님을 주는 거지 헤라 엄마 인간의 사랑이 아니야 여러분 영체님의 사랑이지 그 사랑을 인간이 줄 수 없어요 그 영체님의 사랑은 신의 은총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의 에너지 장 즉 요새 말하는 양자 물리학에서 나오는 그 양자 에너지에요 모든 게 가능한 신의 은총 샥티라고 하죠 인도어로 그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주려고 막 별짓을 다 근데 그 영체의 사랑은 아픈 아기한테 가고 아파서 울 때 그냥 확 들어가 뺏는 애고가 막 뺏으려고 막 이럴 때 절대 안 가는 거지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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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